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헤드 셰프가 남김천에 제 2호점을 오픈하게 되어서 심상 49만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49만원 이벤트는 인천 본점과 남김천 2호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레드파인으로 만들었구요 레드파인 원목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목으로 만들고 위에 아래 모두 코팅을 해놓은 상태구요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습기에 강하고 변형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원목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원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기념 이벤트 혜택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49만원 침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만원 이벤트 침상은 종전과 똑같이 이렇게 수납이 길게 통으로 들어가구요 뒤에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뒤에서 꺼낼 수도 있구요 가운데도 보시면 이렇게 길게 쭉 길게 일자로 가구요 옆쪽에는 이렇게 일자인데 전기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업 테이블이 양쪽에 두 개가 올라가구요 그리고 앞쪽에는 확장 테이블이 확장 발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9만원 이벤트도 2월달까지 남김천 2호 공장을 오픈하게 되어서 49만원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이들 이용하셔서 이 기회에 많은 혜택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